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제가 신라젠 영상 찍어드릴거고 제가 이때 영상 한번 찍어드렸죠 유상증자 물량 나오니까 일단 아쉽지만 물려계신 분들은 유상증자 안받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절하시고 내려가면 다시 밑에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한 문제는 왜냐하면 유상증자 하면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마이너스 5%든 10%든 손실 구간이라고 해도 잘라내고 다시 잡아야 돼요 당연히 빠지는 거니까 물론 제 눈에 말씀드리지만 유상증자 한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추가 상장될 때 갑작스럽게 호재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요런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가는 유상증자 뜨고 빠지지 않고 올라간 종목들이 100개 중에 두세 개밖에 없으니까 뭐요? 확률이 97% 정도로 빠진다라는 거죠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빠져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너 봐라 300일선, 224일선, 112일선, 62평, 20, 15 완벽한 역배열입니다 완벽한 역배열이에요 뭐요? 완벽한 하락 추세라는 거요 사실상 지금 구간이 정말로 차트 중에서도 이렇게 나쁜 차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라젠을 바라볼 때는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라젠이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유상증자 근데 최근에 우리가 유상증자를 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천억 이거를 온전히 다 자금을 수혈받았다라는 거 자체가 뭐요?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라젠이 과거의 신라젠과 지금의 신라젠은 차이가 커요 회사 뭐 규모나 당연적으로 개인들의 심리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식까지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바이오 장세가 오잖아요 바이오 장세가 오면은 갔던 놈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종목의 끼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종목의 끼라는 게 있다 이 신라젠이라는 종목은요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끼가 있다라는 걸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뭐냐면은 최대 주주가 항상 수상한 짓거리를 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M2M 말하자면 길지만 이 대주주가 리드코프고 얘네들 자체가 돈이 없는 회사 돈이 없는 전주들이 아니거든요 돈이 있는 전주들이다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도 마찬가지로 증자에 전부 다 참여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신라젠의 만약에 증자에 실패했더라도 그죠? 신라젠의 증자에 실패했더라도 뒤에 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그죠?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전량 인수한다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계약 중에 자 기관이나 기관이나 이쪽 기관이죠 기관에서 유상증자 물량을 미달 시에 전부 다 매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 매드팩토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닌데 확률상 높다 매드팩토라는 종목도 여기서 유상증자 때리고 나서 주가 급락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거 매드팩토 수상하다 수상하다 이거 유상증자 안되면은 기관이 전량 인수하기로 했는데 유상증가 됐다 내가 누가 돈이 남아프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이다 그리고 앞에 구간 저항 매물 소화하고 눌렸을 때 자 이때 잡은 사람 이거 먹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 잡은 사람들 이 파동 또 먹었고요 엄청나게 발라먹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3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라잼이 저점 대비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거의 9,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9,000원 그죠? 이 자리까지 3배면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봐요 왜? 신라잼의 주포가 완전 바보 멍텅구리들이 아니라 정말 이 주식에 있어서 꽤 굉장히 강력한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한 번 주가를 올릴 때 강하게 누구보다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많이 힘들고 유상등자 때려 맞아서 힘든데 어 제 생각엔 그래요 결과적으로 유상등자에 대한 조건 자체가 너무나 너무나 어 유리한 조건이다 뭐가? 신라잼의 원래 유상등자를 때리면은 이 조건 자체가 안 좋죠 그쵸? 근데 기간이 다 인수해 준다라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기사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신라잼의 주관사 그죠? KB증권과 3개의 인수사는 주주 배정 뒤 실권주 일반 공무 후에도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실권주에 대해서 유상등자에 참여하게 된다 그쵸? 자 요 부분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메리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번 이거 이번 뭐요? 이번 유상등자에 있어서 누가 유상등자 주관사가 그쵸? 누가 실권주를 인수합니까? 그만큼 이 유상등자 했던 주관사에서도 이 가격대는 매력적인 가격대다 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라잼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분명하게 나올 텐데 역배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앞쪽에 물려계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는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구간부터 물탈 자리를 생각을 해서 비중을 무조건 확대하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바이오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바이오장 바이오장이 왜 옵니까? 근거 없이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바이오장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왔죠 미국에서 2등주로 올라오고 있는 게 바이오요 일라이 릴리 비만치료제죠 얘네가 지금 거의 한 80% 올랐고 엔비디아가 한 160% 올랐거든요 벌써 얘네가 지금 엔비디아의 한 2분의 1 폭이긴 하지만 2등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비만치료제 회사 누구 있어요? 펩트론 이런 애들 지금 신고가 찍으면 달려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아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아쉬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신라젠 옛날 과거의 대장이었던 놈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고 신라젠에 앞으로 대형 글로벌 빅파마랑 이것저것 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행이 돼 봐야 아는 거고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추세적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 추세 회복하는 가격만 보더라도 4천원대 초반입니다 지금 가역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요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신라젠 혹시나 뭐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유상대 물량 나오니까 피하고 소나기가 일기 소나기가 97% 확률로 온다라고 하는데 왜 우산을 안 챙기십니까 이렇게 좀 정확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확한 정부 전달 드릴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63 010-920-163 신라젠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날짜 확인시켜 드릴게요 또 못 믿는 분 있을까봐 자 신라젠 다음 주 유상증자 물량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6월 29일 하락하기 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한 좀 대응을 원하고 신라젠의 일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궁금하다 내가 물렸는데 탈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신라젠 남겨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뭐 이런 거요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린 상태에서는 기다려서 반등할 때 비중 축소하든지 물 타서 수익으로 평단 낮춰서 나가든지 결정하시면 되고 제가 추가적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이라 요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히든 종목 바이어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게 뭐냐면요 자 바로 이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6개월에 1억 만들기 라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 제가 다섯 배 만들어 드린다 요거 아니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뭐한다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거다 종목을 추천드리고 종목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비만 치료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을 왜 도대체 매수를 해야 되며 매수의 항상 이유는 근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이걸 매수하고 왜 매도를 해야 되고 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며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러한 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물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손절도 못하고 저는 그냥 제 기준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배우실 분들은 배우시고요 배울 필요 없는 분들은 안 배우셔도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소액 참여 가능합니다 당연히 어차피 1억 만든다는 게 종목을 찾는 법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차트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비만까지 받을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7월까지 받겠습니다 자 히든 참여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드릴 거니까 010 9201 자 6329 자 이쪽 번호로 히든 참여 네 글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련돼서 히든 종목도 지금 하나 추천을 좀 드릴 겁니다 히든 종목 히든 종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제가 많은 종목을 드렸고 기존에 있던 거를 공개를 드렸어요 주가가 또 올랐기 때문에 대봉 LS도 계속 말씀드린 구간이죠 8천원 9천원 만원대 정확히는 9천원 만원대죠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 드디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비만 치료제 제가 다른 비만 치료제 매집주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면요 자 보시면요 국내 최초 증권사 집중투자 매집주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금융투자 있잖아요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금융투자 그쪽에서 많이들도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융투자 쪽에서 투자한다는 자체가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투자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그냥 한번 요렇게 써놓은 거니까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요거 뭐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집중 매수하고 있다 뭐 요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매매 동향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금융투자라고 하면은 얘네들 중에 하나일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매수를 좀 하고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터뜨려오면서 이 구간의 물량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밥그레 패턴이라고도 하죠 이제 올라가기 직전의 차트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만치료제 관련 주들이 정말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010, 9601 63, 29 자, 히든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요것도 관련돼서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만치료제 관련 주는 제가 누구보다 많이 보고 많이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비만치료제 관련 주 꼭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해보자 대봉 LS 말씀을 드렸어요 대봉 LS랑 대화제약 말씀을 드렸고 대봉은 갔죠 대화 아직 안가 대화 한번 지켜보세요 가나 안가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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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